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학 영역의 남혜양입니다. 이제 우리 봄은 언제 될까? 그랬는데 벌써 3월이 다가왔죠. 2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3월이 다가와서 오늘은 얘들아 우리 3월 학평 대비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벌써 3월이고 또 3월 학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제 보느냐? 21년 3월 24일 수요일 날 봐요. 작년 기억나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작년에 3월 학평이 처음 시험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 못 갔죠? 코로나19 막 이렇게 되면서 학교 못 가서 계속해서 이제 3월 학평이 미뤄졌어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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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월 말에 3월 학평인데 4월 말에 실시가 되고 그것마저도 약간 흐지부지 자 요랬던 경험이 있을 건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공지한 날짜에 3월 학평 실시가 될 겁니다. 시험 범위는 알고 있지? 고1 수학 전체가 시험 범위에요. 고1 수학 전 범위가 시험 범위고 그러면 이제 얘들아 3월 학평 대비해야지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월 학평 대비는 어떻게 하죠? 딱 일주일 만이라도 대비하자 인데 제가 일주일만 대비하자로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학년이 되니까 너무나 많이 바쁘죠. 그치 지금 사실 할 게 무궁무진할 걸?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또 3월 달이 딱 시작이 되고 요 시즌이 되면 또 수행평가도 막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분량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학력평가 대비를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입시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그런 점수에요.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잘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입시를 치를 때 있어서 걔네들은 다 점수 반영이 되는 아이니까 근데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 내가 이 3월 학력평가 시험을 못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학을 못 가나? 내가 이 3월 학력평가 2학년 때 보는 3월 학평을 되게 잘 봤어.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또 꼭 잘 가나? 이런 게 아닌 어찌됐든지 간에 점수가 내 입시에 정확하게 반영이 딱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것도 제끼고 저것도 제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막 조이다 보니까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제끼고 싶은 거지. 학력평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평 꼭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모의고사 꼭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공부해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이렇게 투자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일주일 만이라도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은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3월 학평의 어떤 학력평가의 대비는 기출 문제가 답인데 기출 문제는 3개년 정도는 꼭 푸세요. 21년이니까 20년 그리고 19년, 18년 이렇게 해서 3개년 기출 문제는 푸시는데 20년 기출은 여러분들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년 기출 푸시면 되고 3월 학평 19년 기출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형과 나형을 다 푸세요. 가형과 나형을 다. 근데 이제 19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교과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18년 기출은 3개년 중에 그 18년 기출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있어. 가형, 나형 다 보시고 대신에 걔는 교과서가 여러분들 바뀌기 전에 교과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1수학 전체 시험 범위에서 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수 로그라든지 보면 알아요. 지수 로그라든지 이런 거는 제끼시고 그런 건 빼시고 나머지 문항들을 다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이 그러니까 17, 16년에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하셨을 때도 거기도 교과서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가형, 나형으로 되어 있고 가형, 나형을 다 보셔도 좋고 보시되 이제 시험 범위에 맞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 3개년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3개년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모의고사 형태로 딱 다운받아서 1번부터 30번부터 쭉 내가 푸느냐 그게 아니라 점수별로 문항을 따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2점짜리 기출 문제 딱 따로 빼서 정리하면서 푸시고 3점짜리 문제들 쫙 모아가지고 푸시고 그리고 4점짜리 문항들 쫙 모아서 푸시고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잖아. 전국이나 학평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4점의 어떤 그 문제들의 수준이라든지 킬러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이런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쵸? 그런 문항들을 빼서 내가 고1수학에서 어떤 단원에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단원 안에서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문항, 4점 문항은 단원별로 좀 모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단원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 이용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 점이 등장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넓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점 문항 단원은 이렇게 해요. 함수, 도형의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요. 함수가 최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포진대요. 보통 30번, 21번 이런 데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은 절대각 기호가 들어가 있다든지 합성함수라든지 등등 함수 이렇게 약간 완벽하지 않은 함수인데 걔네들이 미지수 상수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함수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2차 방정식, 경우의 수, 집합과 명제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하셔가지고 4점 문항 정도까지 4점 문항 정도? 4점 문항까지 조금 어렵겠지만은 보시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봐도 괜찮아. 3월 학리평가 얘들아 못 봐도 진짜 괜찮아. 알고 있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못 봐도 진짜 괜찮아요. 근데 못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대비 안 하고 갈게랑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대비를 했어.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도 다 풀고 할 만큼 개념 정리도 좀 하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가서 시험 봤는데 못 본 거랑은 달라요. 그쵸?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선은 다 해야지. 최선을 다 하고 못 보는 건 괜찮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이렇게 일주일 만이라도 대비하셔서 3월 학력평가부터 조금 첫 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제가 이제 3월 학평에 관련된 캐스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학년 첫 출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 여러분들 만나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